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조승희입니다. 김포시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4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성과를 심사평가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됐으며 민간 부문의 지방정보평가 중 가장 권위가 높은 상입니다. 김포시는 2008년의 행정서비스, 2011년 녹색성장, 2014년 경제부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기관종합대상 수상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오늘 이 수상이 김포시 시민들과 김포시 천산대교 공기자들과 함께 새로운 지방정보의 큰 길에 함께 하고자 하는 약속의 수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제1회 김포시장기 항공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 신년간담회 당시 대한노인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그동안 노인회날 행사와 함께 진행하던 것을 올해부터 단독정식대회로 처음 개최한 것입니다. 항공은 전통놀이인 투어와 궁극, 서양의 다트에서 장점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생활체육 종목으로 안전한 항공용구를 사용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민 여러분, 장마철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